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4시 ASMR입니다 오늘은 말없이 이팅 사운드를 찍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짧게 인사를 넣기로 했어요 저는 이 딸기들이 엄청 입에서 파르르 부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걱정이 돼서 앞부분에 대신 짧은 토킹을 위스퍼링을 넣어봐요 이게 생각보다 부서진 식감이 아니고 입에서 멈추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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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포장지를 딱 열었을 때는 엄청나게 달콤한 달기향이 나는데 맛은 굉장히 새콤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없이 아주 느릿느릿 이 달기들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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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